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질의를 네 그렇게 합시다 먼저 우리 엔터사 3사 대표님들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엔터사 대표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음반 판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첫 주 판매량인 초동 판매량인데 최근에 엔터사들이 초동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님 혹시 음반 밀어내기라고 아세요? 네네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자사 아티스트들의 앨범이 발매되면 회사 차원에서 앨범을 대량 사재기해 허위로 초동 판매량을 늘리고 이후 팬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음반 밀어내기를 한다는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거에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그렇게 안 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나가서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조사 결과 그런 일이 나오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SM 장철혁 증인님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음반 밀어내기 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저희는 회사와 유통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음반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저도 회사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검토해 주셔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팬사인의 랜덤 포토카드 판매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마케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사인에 당첨되기 위해서 500만 원 이상의 앨범을 구매하기도 하고 한 팬은 1500만 원의 빚을 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돌은 아이돌대로 팬사인의 출연을 강요받아 피로가 누적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위버스 채주는 증인도 나와 계시죠? 네 오늘 하이브 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 답변하십시오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마이크 들고 얘기하세요 네 시장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위버스는 레이블과 팬분들 사이에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각 레이블의 판매 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정상적이냐고만 물었는데요 정상적인 그 부분이 정상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추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팬들을 우롱하는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이 팬사인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500만 원 앨범을 구매하기도 하고 한 팬은 1500만 원 빚을 진 사례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이돌 같은 경우는 이런 피로 누적도 있다 저는 3사 우리 대표님들 잘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 포토카드 판매도 문제가 이게 지금 심각해요 음반 하나에 100종이 넘는 포토카드가 출시되고 이런 포토카드 하나하나를 얻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음반은 한 장에 2만 원인데 동봉된 포토카드는 비쌀 경우 한 장에 10만 원 팬사인회의 한정판 포토카드는 50만 원이 50만 원에 거래된다고 해요 앉아주셔도 됩니다 이런 팬사인회의 랜덤 포토카드 이벤트는 밀어내기 한 음반 물량은 다 판매할 때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음반을 구입한 소비자는 팬사인회 한 번 가려고 포토카드 한 장 얻으려고 똑같은 음반을 반복 구매하기도 하고 또 포토카드를 제외하는 음반은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3사 대표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답변 우리 정욱 대표님부터 네 의원님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팬사인회 등의 이벤트는 사실은 도소매처가 주관하고 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한 문제들도 의원님 지적 잘 유념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 판매입니다 첫 주 판매량이 초동 판매로 인해서 엔터사들이 초동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유통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 3사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엔터 우리 3사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첫 주 판매도